먹이를 구하려다 자전거 보관대에 낀 솔부엉이가 119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는 25일 오전 10시쯤 도청별관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막과 벽 사이에 새가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를 출동시켜 새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조한 새는 천연기념물 제324호 솔부엉이로 확인됐고 날개를 다쳐 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 집으로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솔부엉이가 야간 먹이 활동 중 건물 벽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고 2, 3개월간 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